오송 지하타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충청북도 본부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를 추가 수사 의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그리고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한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는 설명인데요. 국조실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. 관련된 내용들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